C 언어는 1972년 벨 연구소에서 캔톰프슨과 데니스 리치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.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언어인데 캔톰프슨이 BCPL을 고쳐서 B 언어를 만듭니다. 그리고 데니스 리치가 B 언어를 개선해서 C 언어를 만듭니다. 이렇게 BCPL에서 B 언어가 되고 다시 C 언어가 됩니다. 이후에 C 언어에서 C++, Java, C샵, Objective-C, PHP, Python, Ruby 등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C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쉽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.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공통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, 맥OS, iOS, 안드로이드, 윈도우4 모바일 등 운영체제의 핵심 요소인 커널은 모두 C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운영체제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C 언어입니다.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모두 C 언어의 기능을 가져다 쓰는 구조입니다. 그러면 운영체제 말고 C 언어는 또 어디에 쓸까요? 오라클, 시퀄 서버, My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C와 C++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컨, 세탁기, 스마트 TV 같은 가전제품에는 작은 컴퓨터가 들어있는데 이 컴퓨터는 주로 C 언어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자동차의 ECU나 사물인터넷도 C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. 특히 C 언어는 메모리와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커널은 대부분 C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 C 언어는 C++, Java, C샵, Objective-C 등의 언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. 이런 언어들은 문법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C 언어와 유사합니다. 그래서 C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가 쉽습니다. 특히 C 언어를 배우면 메모리 관리나 하드웨어 관련 내용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럼 그 다음 주입니다. 그래서 맨에서나 자동차와 함께 배우면 사물인지 ade을 띠어에 Tabii. 이거 뭐지? 이거를 배우면 메모리 관리나 하드웨어 관련 내용은 지금 배움에onia의 에듬이 있도록 가능합니다. 그리고 스팸를 배우는 등을 통해 회사합니다.